결랑의 신상 오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재간들이 레오제이입니다 직구레스터 박정인입니다 저 오늘 좀 피부 좋아 보이지 않나요? 하지만 별로 만만치 않거든요 이 피부 속에서 느껴지는 고급스러운 눈이 좀 보세요 저희가 이렇게 피부에 꿀이 뚝뚝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결랑의 아베 로얄 오일 덕분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진귀한 성분이 가득 담겨있는 결랑의 신상 오일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바뀐 걸까요 텍스처는 좀 더 산뜻하고 가벼워졌고요 보습과 탄력 효과는 더욱 업그레이드 된 결랑의 아베 로얄 유스 워터리 오일입니다 어? 아니 근색 알갱이는 뭐예요? 이게 바로 콧미뽀라 오일인데 보습과 탄력을 추진하는 핵심 성분이에요 이 오일 비즈는 피부에 닿자마자 쑥 흡수되거든요 이게 오일이야 세럼이야? 왜 이렇게 산뜻해요? 맞아요 이게 유스 워터리 오일이라는 이름답게 진짜 묽고 가벼운 질감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피부 속으로 완전 쫀쫀 탱크해지는 느낌? 저 같은 건성뿐만 아니라 지성이 사용하기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이 오일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? 프랑스 윗상섬에 서식하는 희귀한 블랙비가 있는데요 아 꿀벌! 맞아요 그 블랙비가 윗상헌이를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윗상헌이랑 겔랑의 익스클루시브 로열 젤이랑 결합이 되면서 손상된 피부를 되게 건강하게 케어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저도 명품 오일 정말 많이 써봤잖아요 근데 밤에 바르기 돈 제품 참 많아 맞아요 근데 데이 앤 나이트로 사용해서 낮에 번들거릴 일 없는 제품 바로 이 제품인 것 같아요 이게 부스팅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그다음 바르는 제품의 효과까지 극대화 시켜준대요 베스트 오일이잖아요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여러분들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사계절 내내 사용할 오일을 찾는다면 이 제품을 묻지도 따지도 말고 써보세요 추천! 추천